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문제가 심각합니다. 치매는 빨리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돈 들이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. 올해 77살인 이영자 할머니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 치매 선별검사를 받았습니다. 보건소에서 하는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의심 결론이 나면 협약병원으로 옮겨 좀 더 전문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최종 치매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. 여기까지 드는 비용은 모두 무료.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합니다. 대구의 65세 이상 노인은 29만 명, 이 가운데 9.4%인 2만 7천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.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니라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치료가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적절한 치료를 하면 전체 치매의 5 내지 10%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고 한 30% 정도는 진행 속도를 멈추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요. 지난해 대구에서는 선별검사 7만 건을 통해 치매 확진자 2,200명과 인지저하자 1만여 명을 가려냈습니다. 예전에 치매 검사를 한 번 받았다고 하더라도 2,3년에 한 번씩 다시 받는 것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.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.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.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.